아 드론의 듣자도 모르는 아재가 처음으로 한빛 드론을 사서 첫 비행을 해보겠습니다. 드론의 듣자도 모르는 아재가 지금 켜는데 한참 걸렸어요. 켜는데 한참 걸리고 지금 뭐 이거 안테나가 나오는 건가? 자 안테나는 나오지 않습니다. 주식소란 무엇인가? 소중한 아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! 자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 다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. 한번 날려보겠습니다. 잘 날릴 수 있을지. 드론의 듣자도 모르는 설명을 잠깐 보고 지금. 오른쪽 왼쪽 키가 뭔지만 배웠어요. 그걸로 드론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. 드론의 듣자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날릴 수 있을까? 띄우는 건 알아요. 이거 누르면 뜬다고 하더라구요. 오 떴어 떴어 떴어. 야 야 그만 그만 그만. 아직까지 올라가는 거야. 아 깜짝이야. 오 단단단단 하지마. 하지마.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앞으로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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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만 그만. 귀여워. 오른쪽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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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. 왼쪽 할만해. 어 올라가고 내려호.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냐? 웃지마. 웃지마. 심각해. 웃지마. 자 우리 한번 일단 한번 착륙 한번 해봅시다 착륙 성공 자 이제 한번 수동으로 이륙 하면 해봅시다 저기 한번 올래요 흥 수동 이륙 수동 이륙 올라가 올라가 안 올라가네요 아 이거 팔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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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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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자 팔자로 쳤고 올라가 어우고 Après either 여기 한 번 blok 위에ito 거기 가지 마 여기 하지마 그게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거기 아니라고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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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가드가 있어서 오늘 아파 가드가 있어서 괜찮구나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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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기 같네요 꼭 착륙 아니 착륙하라고 어허허허 어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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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smash 가지마 가지마 위험해 위험해 굴러 안녕하세요 이류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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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야 뒤로 회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쪽으로 오 앞으로 앞으로 아니 아니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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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는 벗어났다 앞으로 앞으로 토목쓰기 얼굴 그렇지 토목쓰기 얼굴 걷고 드니까 운전하기가 어렵네 위로 그리고 반대로니까 이렇게 가겠네 오케이 오케이 조금 강 잡았고 어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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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야 뒤로 뒤로 꼬마야 너희 아빠 누구야 내려와 너희 아빠 누구야 꼬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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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마쯤 안되겠다 너희 아빠 누구야 꼬마야겠다 꼬마야겠다 꼬마 때문에 안되 자 오늘 첫 비행은 이정도 아주 잘했습니다